안녕하세요 책읽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명의 현자가 전하는 인생의 서른가지 지혜.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지은이는 칼필레모, 옹기니는 박여진, 발행은 토네이더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유명인과 종교인, 심지어 과학자에게까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행복이란 마치 손에 닿지 않는 아름다운 꿈이나 죽을 때까지 쫓아야 할 종교처럼 보입니다. 지난 30년간 인간과 삶의 가치에 대해 연구해온 이 책의 저자 칼필레모 코넬데 교수는 이 같은 의문의 답을 구하는 지혜의 원천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은 70대 이상의 인생 선배, 천여명의 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통찰 깊은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와 조언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보석같은 교훈들을 저자는 이 책에 생생하게 담았고 자신의 연구의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사건들부터 삶의 철학과 신념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아닌 낯저 보상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라. 백년을 살 것처럼 몸을 아껴라.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신중 또 신중해져라. 더 많이 여행하라.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작게 생각하라 등 서른 가지 지혜를 전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현자들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똑같이 고민했고 그것을 극복해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곳에 삶의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인생의 현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을 했지였다. 반대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우린 연인으로서는 좋았지만 친구가 되는 법은 알지 못했어. 일반적으로 우정과 사랑은 다르다고들 생각한다. 영화 해리가 슬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이 영화는 친구와 연인의 역할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윌 앤 그레이스나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미국 드라마들도 이성 간의 우정은 상대가 개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반화해서 보여준다. 결혼하고 나면 친구와 배우자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우정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아마 결혼과는 대조적인 가벼움일 것이다. 친구들과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위안을 얻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배우자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두어 시간 내내 고장 몇 마디만 나누는 부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라고 증거한다. 어렸을 적 놀던 운동장을 떠올려라. 가장 함께 놀고 싶었던 아이가 있지. 그런 사람이 배우자여야 해. 인생의 현자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랑에 눈이 멀어 우정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사랑의 설렘도 어느 시점에 가면 사그라진다. 누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경험의 렌즈가 빛을 발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처음 서로에게 끌리던 설렘과 온통 마음을 사로잡던 성적 욕망은 차츰 사라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들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진정한 사랑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현자들은 묻는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똑같은 사람과 한 침대에서 50년, 60년을 함께 자고 일어나면 서로 사랑 타령을 할 것인가. 니콜의 부모님은 전혀 친구 같은 부부가 아니었다. 나는 자랄 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 그때마다 무서워서 주눅이 들곤 했어.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니콜은 결혼 생활을 하며 싸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12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그저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매일매일이 지극히 평범했지. 다람쥐 챗바퀴 돌듯. 니콜이 5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답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하고 나도 예전엔 그걸 몰랐어. 49년 전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이란 20살이 되면 의뢰해야 하는 통과 의뢰 같은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서른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아주 존경해. 세상이 달라졌거든. 나는 젊은 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네. 상대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법이야.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가장 친한 친구와 그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물어보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연인이 아니었다면 친구로 지냈을까. 가슴 떨리던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이 아이들이어서는 안 된다. 우정이 답이어야 한다. 우정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이는 아주 단순한 답이다. 세실 다우드 90세 이야기를 틀어보자. 낭만과 사랑은 다른 거야. 경험이 가르쳐주지. 내가 바온 바로는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에 부족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 사랑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고 평생을 거쳐 계속 커지는 것이지. 처음 사랑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었다면 그 다음 사랑은 비슷한 관심사나 활동을 함께하면서 찾는 즐거움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다섯 가지 조언 1.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과 배경이 비슷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태도나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2. 설렘보다 우정을 믿어라 평생 한 사람과 살다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열정은 편하기 마련이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깊은 우정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하라. 3. 결혼은 반반시 내놓는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가 늘 50대 50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태도는 버려라.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받을 수는 없다. 성공의 비결은 늘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4. 대화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다. 고집세고 과묵한 것은 관계 치명적일 수 있다. 오랫동안 부부로 지낸 이들은 모두 수다쟁이다.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한다. 5. 배우자와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한 것이다. 결혼관에 충실하고 그 개념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당장 필요한 것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고개마다 다른 기쁨이 있다. 사람들은 이미 노년의 삶을 경험한 이들이 들려주는 정보보다는 자신들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노년을 상상하고 그 삶의 환상을 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의 현자들로부터 노년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머릿속에 자리한 편견을 비집고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인 것 같은데 우선 노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다음 말들을 읽어보자. 받아들여라. 싸우지 마라. 나이를 먹는 것은 하나의 태도이자 과정이다. 지금 삶이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8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들고 노쇠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덤이나 영안실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아직도 경험을 보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 기쁨을 안겨다 줄 일들이 우리는 지금 길의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있는 거지. 위키 86세 나는 젊은이들에게 나이 되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얽매이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어. 친구가 부르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굳이 집에 있지 않아도 돼. 젊어서는 누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갈 때가 많았어. 지금은 전혀 걸릴 게 없지. 올버그 76세 노아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늙는 걸 걱정하느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젊어서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말한다. 상상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 나는 수많은 노인들로부터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만한 두 가지 지혜를 얻었다. 첫째, 인생의 현자들 중 대다수가 노년의 삶에 대해 평온함, 존재의 가벼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등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세실 렘킨 92세와 함께 봄날 오후를 보내면서 내 눈으로 그 평안함을 직접 보았다. 세실을 만나러 갔을 때 파트타임 간병인이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의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고요한 호숫가와 아직 앙상한 나무들이 내다보였다. 세실은 호숫가에 있는 이 집에서 50년째 살고 있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곤 했다. 이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서 수영은 더 못해. 세실이 말했다.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결혼 68년 만에 이별이었다. 세실은 60대인 셋 딸과 가까이 지낸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나 떠나야 할 시간에 대해 어떤 착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나이 아흔 둘이야. 아흔 다섯까지 산다면 기적이지. 세실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제약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반경이 더 좁아졌지. 잘 걷지 못하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휠체어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박물관에도 못 가. 도서관에도 자주 가곤 했는데 이젠 누군가 함께 가야 하고 쇼핑도 못해. 하지만 마음은 박물관이며 도서관에 있어. 난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많은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실은 노인이 된 후 상실의 아픔은 있었지만 완전함, 포용, 소소한 것들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다. 그냥 단순히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더욱 명확해지더군. 내 딸한테도 말했어.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야. 나도 내가 왜 지금이 더 행복한지를 줄고 생각했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선 젊어서는 그토록 중요했던 일들이 이젠 그리 대단치 않아졌어. 그리고 늘 지고 살아온 책임감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고 난 책임감이 꽤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지. 애들이 이제 자기 삶을 알아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무얼 하든지 다 자신들 몫이지. 잘 하리라 믿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거라는 뜻이지. 손주름도 괜찮을 거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지. 그 아이들이 참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집에 살고 있잖아. 내 집은 여름이면 정말 근사해. 여름이 되면 난 밖에서 살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휴가 온 기분도 내지. 나이를 먹으니 누군가를 접대해줘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롭더라고. 오히려 방문객들이 나를 챙겨주지. 아주 홀가분해.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랄까.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말하더라고. 비단 세실만 특이하게 겪는 일이 아니다. 80대에서 90대 인생의 현자들이라면 나이 드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잊어버리라고.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노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와 만족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종이나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젊어서 나이 드는 걱정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이니까.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다섯 가지 조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들메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뭐 성숙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나이를 먹는 건 탐험과 같다. 백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껴라.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라.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뿐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계획을 잘 세워둬라.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둬라. 주변 노인들이 노인 거주 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라.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말을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퍼붓거나 이메일로 불쾌한 농담을 보내고는 내내 내내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생의 현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먼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던 사실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해 깊은 후회를 하는 이들도 있다. 랄프 벨리츠 72세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이용해 이 점을 강조했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겐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고 말해주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꽃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꽃을 보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보내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게.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잡게나.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할 말이 있음을 후회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이들 아니던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깊은 후회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로보 사이크스 89세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다지 후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한가지만큼은 정말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내는 희귀병을 알았어. 주치인은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그런 회환 때문에 아내가 가고 난 뒤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늘 하늘 핍스 82세는 신중하고도 선명한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늘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5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후회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묻자 그는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후회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지 아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네. 아내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특히 나는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네. 아마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차 너무 늦기 전에 할 말을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애당초 과묵하게 타고났을 수도 있고 어색하거나 쑥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말을 다하며 살았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은 주로 사랑의 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데니스 세처 81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힘들지 특히 내 아내 마조리에겐 더욱 힘들었어. 그런 말을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쩐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 그러다가 아내 마조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아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되어서 나도 병원에 갔지. 그런데 수술 후 첫날 밤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못했어. 딸애가 갔지. 결국 딸이 내게 그러는 거야. 아빠 병원에 가세요. 엄마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수술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거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말과 행동으로 아내도 내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지. 슬프게도 누수엠은 비행기 사고로 대학생이었던 딸을 잃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은 절대 떠나보내질 못해. 절대로 가슴에 묻어둘 뿐이지. 딸과 내가 늘 하던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했던 간에 전화통화 끝에는 늘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사랑한다 였거든.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말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제 겨우 50대 중간인 나 역시 그렇다. 내 경우에는 하고 싶었던 말보다 묻고 싶었던 말이 더 많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다 외동이었다. 그래서 내겐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없다. 내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왜 생화학자가 되셨어요? 혹은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희곡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같은 질문을 할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후회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혹은 여행을 더 충분히 할 걸 같은 목표들은 너무 늦은 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이나 묻지 못한 말들 가령 용서를 비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묻어둔 말들은 대상이 떠나고 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다섯 가지 조언 정직 하라 훗날 당신이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바로 크건 작건 정직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다. 공명 정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훗날 크게 후회하며 고통 수러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기회가 묻거든 네 하고 대답하라. 새로운 기회나 도전할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후회가 적다. 더 많이 여행하라. 할 수 있는 한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포기하더라도 여행을 많이 다녀라.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이 여행 경험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중 또 신중하라.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래의 배우자를 알아가야 하며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결정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라. 결국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슬픈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승을 못 떠난 한많은 영원들이 영매를 통해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드라마 코스트 위스퍼러는 그저 드라마 일 뿐이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다. 주어진 날들을 헤아래라. 인생의 현자들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모든 것을 시간과 연관해서 본다는 점이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간은 실러 삶의 본질이다. 시간은 그들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이며 그것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만든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제한된 삶에 시간이 있다는 심오하고 깊은 존재론적 인식은 인생의 현자들의 삶 전 분야를 관통한다. 젊었을 때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처럼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기도 하지만 보통은 젊은 나이에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앞에 남겨진 수십년의 삶이 끝도 없이 길어 보여서 딱히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인간이 시간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온갖 수단을 이용해 그 사실을 부인한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배우자를 얻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70세를 전후해서 시간에 속해 있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면서 심리학자들이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진실 즉 인생은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표현과 비유를 이용했다.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인생은 짧다고.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갑자기 터득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천천히 깨달았을 것이다. 어찌됐든 거의 모든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끝에서 보니 인생이 숨찰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말한다. 아마도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물을 펑펑 쓰는 도시 사람들을 보는 사막 사람들의 심정이 되지 않을까. 조던 젠 68세는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이 짧다고 하더니 살아보니 그 말이 사실이더군. 6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갔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50년 전이야.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 잊지 않나. 그 말처럼 정말 짧다네. 애쉬 페이스트 99세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순식간에 백세가 되었노라고 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젊은 사람들 역시 지금 자신들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흐르는 구나.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흐르는 구나. 그들은 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깨우치길 바란다. 이는 그들을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 모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새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진리가 얼마나 쉽게 잊히고 억압되는 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리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가지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자바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유교이건 아니건 탈모드의 격언을 이용한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깨달은 인생의 현자들도 매우 많다. 제네비브 포타스 72세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이제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평생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며 보냈지.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현재를 잡아라는 교훈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주어진 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나날이기에 그 시간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레리 74세는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나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는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어.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가봐야 한다는 말이지. 이 주제와 관련한 조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해리어트 와그너 75세 조언이다. 장례식은 참석 못 하더라도 친구는 지금 당장 만나라. 내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라네. 아내와 나는 친구들의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걸세.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친구들이 초청하는 즐거운 자리나 행사에는 언제든 갈 거라네. 간호 켄자스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혹은 상간벽지에서 설마 정말로 오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 초청장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 하지만 그런 초청장을 받으면 우린 간다네. 파티를 정말 좋아하거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자네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걸세. 그래서 여기 온 거라네. 그러면 친구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 우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는 친구들까지 이탈하니까. 우리의 나날들을 헤아리는데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일들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위험 역시 감수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러한 인생관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이다.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얻는 선물이다.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다섯 가지 조언 시간은 삶의 본질 이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라. 정말 짧기 때문이다. 요점은 삶이 짧다는 사실에 우울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맞춰 살라는 것이다.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하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도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걱정은 시간을 톡살한다. 걱정은 그만하라. 아니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라. 걱정은 귀중한 삶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든다.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라.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하라.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에 적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는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